일본 1초가 감사한 남자, 장주식 치매 예방 전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수와 훈장이라는 제목을 접했습니다. 이 내용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엘리지의 여왕 이미자는 1965년부터 전쟁 중인 베트남을 몇 차례 방문해서 파월 용사 임공연을 벌였다. 병사들은 그의 히트곡 동백 아가씨를 따라 부르며 눈물바다를 이루었다. 임공연이 준 군 사기 진작과 양국 관계 증진을 높이사 73년 베트남 TU 대통령이 이미자 씨에게 최고 문화훈장을 수여했다. 그는 애국 정부로부터 처음으로 훈장을 받은 한국 가수였다. 훈장은 국가의 명예나 국익에 기여한 이들에게 주는 최고의 상이다. 그 상의 성격상 국가원수 등 정치인이 아닌 대중 가수가 그것도 애국인이 훈장을 타기란 해당 국가 국민에게 아주 강렬한 이미지를 주지 않고는 쉽지가 않다. 미국의 박 딜런과 영국의 비틀즈 멤버 또 폴 맥카트니 미국의 프랭크 시나트라 등 음악사의 핵을 그은 인물들이 대표적이라고 또 얘기할 수가 있다. 21세기 들어 세계문화 예술계에서 진가를 드러내던 한국 가수들도 타국 훈장 수여자에 점차 또 이름을 또 올리고 있다. 가왕 조용필은 2001년 9월 탄자니아 정부로부터 문화훈장을 받았다. 85년에 발표한 노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탄자니아에 있는 킬리만자로 산을 너무 알렸다는 이유에서였다. 조용필은 탄자니아 정부가 훈장을 준 첫 번째 애국인이다. 유럽에서 활동 중인 제주 가수 나윤서는 문화가격 역할을 높이산 프랑스 정부로부터 2009년과 2019년 두 차례 훈장을 받았다. 세계적 걸그룹 블랙핑크가 22일 찰스 3세 영국 국왕으로부터 대형제국 훈장을 또 받았다. 2021년 영국이 의장국이던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기후변화 대형 필요성에 대한 전 세계인의 인식을 높인 공로 때문이다. 단순한 그룹 인기가 아닌 인류를 위한 선한 영향력이란 이유가 더욱 반갑다. 블랙핑크뿐 아니라 BTS는 청년 세대의 연대와 희망, 에스파, 지속가능한 발전 등 한류를 이끌고 있는 가수들이 점점 더 세상 변화를 위한 목소리의 대표주자로 나서고 있다. 세계로부터 훈장받기에 손색이 없는 가수들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복이 아닐 수가 없다. 이 훈장에 관한, 가수와 훈장에 관한 이야기는 고세욱 논설위원이 올린 글입니다. 감사합니다.